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자 시작이 됐습니다 430명으로 시작이네요 저번 시간에 3개국의 공격을 받아서 많이 밀렸다가 화평을 맺고 다시 공세에 나서서 복구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외교로 보시면은 저희가 좀 유리하죠 블란디아 상대로 블란디아가 처음에 굉장히 셌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저도 파워가 있는 가문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와서 제정신이 아니기때문에 뭐 큰 실수할지 모르니까 기대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아먹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하죠 어 뭐야 아 공모자야? 아 공모자는 제가 어어어어어 이거 왜이렇게 암잔이 있죠 이거 뭐죠? 어 너무 호족수인데? 아 이거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어유 보병이 114구요 114일 리가 없는데? 400명이나 되는데 붙어보죠 공모자 캐스트는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할 일이 많네요 물음표로 뜨네? 도발하고 하오 남작 푸른하르트 오늘 첫 오늘 첫 전툰데 이렇게 호족수라니 붙어보죠 질 수 없죠? 방패 들고 전진 돌진 고로치 고로치 기병가석으로 되게 이상한 곳에서 싸우네요 뭔가 마을 같은데서 싸우고 있어요? 아 마을을 습격하고 있었죠? 아 근데 아우 사수 너무 강해 돌진 방패 풀고 그냥 찢어버려 어이구 밀고 들어가는게 아주 예쁘네요 난 여기서 먹어야지 어디서 돌아올라 그래 찔러! 찔러! 와 찌르기 너무 좋아 좁은 데서 너무 좋아 추가 병력이 어디 있는거지? 어 저기 있네? 뭐야 아니 이거 뒤치기를 당한다고 너의 정체가 뭐야 아 정체가 뭐야 아 나만 남았어 하지만 우리 추가 병사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 수가 없죠? 첫 싸움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첫 돌진에 스노우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엄청 죽었네요 순수하게 제 부대만 있는데 굉장히 죽었습니다 명성과 영역력 엄청 받아줬구요 네 포로요 네 포로요 어 병력 엄청 준다 이거는 받아야지 와 이거 400간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도 차이 나죠?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아까랑 약간 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징집을 하면서 병사를 엄청 빨리 채우니까 상대가 또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티가 안나요 저 굉장히 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티가 안나 오이 뭐야 아 지금 부딪혀야되나? 하지만 포로를 팔아야되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오! 합체하는것 봐 아까 그 300의 병사가 제가 포로를 팔러가는 사이에 600이 됐습니다 이거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뭔짓을 하려고 저렇게 모으는거지? 원기욕을 겁나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깄다 여깄다 리아신 아 안괜찮네 안괜찮네 잠깐만 아 이거 어어 물리니? 아 물렸냐? 어떡하지? 도와줘야되나? 제가 오늘 시작할때 얘기했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큰 실수 할 수 있다고 돌아가겠습니다 큰 실수 할 수 있으니까 자 과감하게 동료를 포기하고 대왕님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대왕님도 꽤 많네요 그것도 심지어 공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못참죠 저도 껴야죠 아 고로치 너무 예쁘게 싸먹었고 이거는 놀랍게도 자동전툴 돌리겠습니다 어 공성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럼 무조건 껴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좀 보고요 아 저기 삼 그래도 도시를 먹으면 너무 이득이니까 자 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왕님을 위해서 대왕님보다 제가 병사가 많군요 자 이렇게 어 뭐 얼마나 준비했을까 볼까요? 대왕님의 준비 이게 뭘까요 근데? 이거는 장착이 되있는거죠 이건 뭐죠? 이거 무슨 표시일까? 있는데 안쓴다는건가? 없다는건가? 일단은 공성추 하나 있는거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뭐 같이 가자 어차피 운명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만큼 아 여깄다 사다리 이거죠? 생선 가시뼈처럼 있네? 이거 어떻게 집죠? 저기요 어떻게 집는거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집는거죠 이거? 오 했다 했다 떴다 끝에 가서 집는거구나 자 혼자 열심히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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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줘 봐줘 올라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들고 올라가 오오 이거 올라가는게 맞을까요? 개죽음 당하는거 아냐? 개죽음 냄새나는데 어떡하지? 아유 저기 봐요 저 옆에서 쏘고있는거 보이나요? 오 올렸어 올렸어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올라가주길 바랍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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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짓한다 심한짓 저걸로 공성추 깨면은 우리 뭐 되는거죠? 안깨져 안깨진거 같구요 안올라오고 있구요 아 나 때문에 못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어 검은此 내가 검이 너무 짧아요 보이지도 않아 아 앞이 오오오일인칭 오오오오 오오오오 죽어, 어우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어어 죽, 죽, 죽어 죽어, 죽어 아 비켜 좀 어우 아, 비켜, 비켜 아, 나,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 나 올라갈 수가 없어 도와줄 생각 없어? 어 오, 누가 치우래 누구 맘대로 방법이 없는데? 하지만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 어그로가 끌려서 우리 공성추가 거의 왔죠 내려갑니다 아, 올리지마, 아 올리지마 눈치없게 지금 공성추님 오셨는데 아, 나 올라가지마 도로 못 내리나? 그렇지 빨리 부셔요 한샘을 부시네 도와주겠어 빨리, 빨리, 빨리 이게 공성추가 온다고 한 번에 깨지는게 아니군요 오래, 오래 부순다 이거 부서지는거 보이나요? 된다, 열린다 좋았스 들어오라오 어, 뭐야 이건 또 아이씨 어, 이건 약해, 이건 약해 이건 약해, 이건 이건 약해, 이건 내가, 내가 잘 부신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개꿀이야 자 okay 바로 통수 이게, 공성전 할 때는 알트키를 눌러도 저게 안보이네요 저거 찾을 수가 없네요 다, 잡은거 같죠 그래도 어,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많이 안죽었어요 만나서, 반갑군 도바 반가울만 하죠 오늘 제가 활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키르반세스를 먹었습니다 키르반세스 원래 바타니아 나오는 도시였나보네요 새로 먹은 도시인데 혹시 좋은 무기 안파나요? 어 여기는 활이 엄청 많네요 바타니아가 활 병종이 센다란가 봅니다 어 카르반세스의 주인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봐 볼까요? 어 나도 있네? 근데 저는 도시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영역이 굉장히 낮네요 만약에 쓴다면 얼마나 되지 아 100%를 어 100%를 쓰면 되네 아아아아아 도시 하나 더? 도시 하나 더 줘? 아 고민되네 도시 하나는 솔직히 매력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에르게온을 주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은 이 친구한테 맡겨주고요 아 여깄다 바르체그에서 카르반세스는 너무 머니까 전 레비를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좀 길이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죠 지금 아예 여기를 먹어버리면은 일로 가서 지켜버리면 되니까 사실 여기까지 있으면 쳐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여기는 이제 다른 영주들이 지켜주는 걸로 불란디아와 화친을 맺는다? 아니 이거를 하겠다고? 아 화해할 시간이라고? 아니 우리 대왕님이 화해 안하겠다는데? 아 백을 줘도 안되네 아 이렇게 여기서 화해를 해버리자고? 아 이거 멸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차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 힘의 차이가? 이거를 이걸 봐주겠다고? 분명히 제국이랑 전쟁하면 난리 칠 텐데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칼라도고 나 좋아서 미치니까 이쪽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카르반세스를 먹고 화평을 맺은 거죠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네요 우리나라가 좀 강해야지 제국을 또 누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병사를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화평을 맺어서 굉장히 또 할 게 없어져버렸죠 임무하러 가야되나? 임무는 또 없네 이럴 땐 또 없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걸고 싶은데 지지를 해주실 지지율 지지율 100%? 서부제국이라고요? 서부제국 밑에 했는데죠 여기죠 여기 여기 그쵸? 여기 드디어 아 이거 해야죠 아 이러면 해야지 겁니다 제 영향력을 써서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그냥 귀 꺼낼거 그랬나? 바타니아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서부제국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병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더 세네요 네모스군요 이름 되게 약해보이네요 네모스라니 얼굴도 약해보여요 서부제국의 지배자 혼내주겠습니다 네 이 바코도 찍힌 송이버섯의 이 강력해보이는 얼굴 이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바코도 아니었으면 약해보였을텐데 어찌됐끔 갑니다 아 지금 700명의 군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지금 성을 얕보는데 제가 덮치면 확 뒤에서 쳐서 밀어버리겠습니다 대장님 언제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야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를 쳐들어온거 미지하단으로 간다고? 누구 맘대로 아 이제 제 병사가 세지니까 저런 병사를 내가 지켜봐야 어 네모스다 네모 네모스다 네모 네모 네모스 좋아 아 네모가 제국으로 서부제국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그 네모의 꿈 오늘 제가 접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쫓아가 그렇지 아 신병 73명 개구덱이네 하하하하 좋아 가자고 이거 아 네모 네모다 네모 네모 녀석 지금 도망가고 있죠 아아 네모는 부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악 아니 어떻게 막았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요 바로 대검 다 잡은건가요? 아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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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잡았나? 됐다 아아 네모스가 전사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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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하네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 뭐 알겠습니다 하하 저 궁금한게 있는데 국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하하하하 다른 다른 귀족이 왕이 되나? 왕의 이제 아니면 왕자가 되는건가? 봐야 알겠네요 아 투표같은걸로 될라나? 어디였죠? 서부제국이었나요? 어? 바뀌었다 하하하하 데스포리온 데스포리온 어 아 맞다 이거 그거 볼 수 있지 전승에 따르면 최초의 갈라디아인들은 서쪽 대항 맞은편이 대륙의 망명자로써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중심은 동가담으로 이동했고 폴레의 중심지는 대부분 불란디아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제국의 서쪽은 참나무습합 화상폴독 이거 이 녀석 스토리가 아니군요 하하하하 데스포리온은 제국의 황제의 자키족 가문은 로날리온의 시도자로 내전에서 데스포리온 세력을 취재합니다 그는 명예롭고 고집이 세고 잔인한 자리 잔인한 자로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48세 기족이구요 기족이군요 왕족이라고 따로 그런 식으로 뜨는게 아니군요 어 네모스도 기족이었네 네모스 48세 그는 1094년에 48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명예롭지만 고집 세고 잔인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인거 아닙니다 제 부하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황제였던 주제 황제라고 그러면 안되지 왕이었던 주제 210밖에 안되네요 죽을만 했군요 그럼 그 데스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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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이야? 겁나 약하잖아 아니 내 동생급이네 비교좀 해볼까 노즌아 노즌이 160인데 아 한심합니다 어떻게 국왕도 보냈겠다 맘 편히 가죠 아이템 좀 살까요? 저기 양손 무기 갖고 싶은데 역시 노르드인들이 좋은거 갖고 있겠죠? 워 레이저 양손 포람 장식된 북부식 양손 도끼 길이 121 그리고 데미지가 138입니다 121에 138이요? 잠깐만요 109에 108인데 하하하하 겁나 좋은거잖아 어 진짜 좋네 제어가 낮네요 제어가 낮은게 좋은거 같진 않고 그냥 제어가 낮은거겠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이 양손검은 제 여기다가 사실 이렇게 써먹으려고 산거거든요 자 좋아요 이제 어 자율활동할때도 강하다는거 내놓으세요 8만원 자 대왕님 저도 왔음 어 대왕님 뭐야 왜 300명 됐어 설마 쫓기고 있는건가? 아이 대왕님 아 대왕님이 약해졌습니다 여기 공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몰려났나보네요 그것보다 제가 지도력을 10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찍을까 합니다 어디보자 당신이 지휘하는 3티어 이상의 병사들은 사이가 낮아져도 도주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아닌 포로들을 30%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 둘다 너무 좋네요 포로 고용하는 것도 병력 보충하기 좋죠 3티어 이상 병사가 도망 안가는 것도 너무 좋구요 강한 병사가 도망 안가면 용맹한 유명한 유명한 용맹은 어디서 나온거야 유명한 지휘관 전투를 통해 얻는 명성이 50% 와 무조건 이거다 세상이 두쪽 나도 이거죠 징집된 병사들의 추가 경험치 아 징집하자마자 경험치 먹기 너무 좋죠 유명한 지휘관 갑니다 너무 좋다 한번 볼까요? 클랜 경험치 얼마나 있나 명성 이렇게 바로 보면은 좀 적어보이지만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이게 저번 티어가 900이었기 때문에 500 먹은거죠 진짜 많이 먹었죠 앞으로 900 좀 안되게 먹으면 되네요 멀구만 도룩은 뭔일이야 이게 도룩은 어떻게 이거 몇 명인거죠? 별로 없는데? 100명 150명 210명 어? 내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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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꿀 얘들아 빨리와요 제가 깨달은게 있는데 방패벽으로 화살을 막을 생각하지 말고 기병 보내는게 좋네요 기병을 보내면은 궁병들이 못 쏘네요 방패벽이 별로 필드전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새로운 도끼 맛도 봐야죠 강해보이죠? 얼마나 강한지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제 찌르기가 없지만 뭐 어때요 강해졌는데 아아 뭐야 왜 오오 둘 오 방패 들었는데 지금 아닌가? 스친건가? 모르겠네요 그쵸 방패가 그렇게 되진 않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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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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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만해 막지마 이리와 와 이리와 와 막 빼어져 둘씩 막 죽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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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아파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뭐 첫 빼기로는 아프지 않았죠? 포로록 포로록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뭐야 스토지아? 하아 양심 없네 쟤네들 하아 이걸 또 귀찮게 한다 이거지 어 근데 서부제국이 병사가 되게 많네 그쵸 스토지아가 원래 좀 약했는데 어느새 또 힘을 키워서 덤빕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졌어요 솔직히 2대1은 힘들죠 뭐 어때 본대 한번 깠으니까 제가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알짱 되는거지 어어어 이거 껴야죠 어 뭐야 서부제국과 화친을 맺는다? 아니 벌써? 방금 시작하지 않았나? 아 뭐 그래도 스토지아가 덤볐으니까 화친 맺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오늘 제국 제대로 혼내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국에 성을 먹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스토지아를 먹어야겠네요 아 스토지아가 아니라 제국을 먹어야 되는데 메인캐스트가 제국을 줄이는 거라서 이거죠 아 이거 위득 본게 없네요 그럼 병사도 어차피 복구될테고 전쟁 안하면 뭐 네모를 죽였으니까 저기 너무 너무 뜬금없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부터 끊고 편집을 해야될 것 같아서 안그러면은 영상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모의 꿈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름 만족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화에는 더 풍성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도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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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